아야아야한 아줌마를 사람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쌤이 형이 성경을 읽어주는 거야 봄아 그지 아야아야 찾아봐 아야아야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모여왔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봄이가 잘 듣고 있나요 아야아야 아는 아줌마가 예수님의 옷장을 만지자 나음을 입었어요 바디미오 눈을 떴다네 사람들이 놀랬어요 어린아이들이 또 찾아와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 어린아이들도 사랑하셔요 우리 봄이가 성경이야기 쌤이 형이 읽어주는 거 잘 듣고 있지요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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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럼 누구야 예수님께 황금유양 모략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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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수님은 고향이 어디에요 되니얼 hazardous 네 모세는 양을 치는 목동이었지요 물에서 건져낸 모세지요 너에게 뚝딱뚝딱 방주를 만들려고 했어 하나님은 뚝딱뚝딱 투땅 투땅